아 아 여긴 어디지 아 아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아 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 입니다 돼지 쿨쿨이 조금통 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 포켓몬 골드 앤 실버 마인크래프트 버전 인것인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컴퓨터 컴퓨터 어따 쓰는 거야 뭐야 이게 박스 아이템을 집어넣는 건가 봐 포켓볼이 5개가 있구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어 아니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만 노래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못하네 뭐하는 거야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나는 나는 피그 나의 꿈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거야 아니지 트레이너가 아니라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거야 나의 꿈을 나의 꿈을 함께 이뤄줄 포켓몬이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 근데 왜 여긴 침대가 4개나 있을까 알 수가 없어 일단 나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안돼 포켓몬은 그냥 포켓볼을 그냥 던져버렸어 근데 참 생각해보면 웃긴게 어 노란색 배치 케이스 오 얘네들한테서 배치를 뜯어내야 되나봐요 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 라디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구나 뚠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전체 소리를 줄이자 됐다 엄마다 안녕 애기야 다 못 봤어요 내 생각에 교수 엘름이 널 찾고 있단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예요 기다려 피카츄 내가 간다 근데 엘름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포켓볼로 맞아보실래요 2호 하르만 내가 교수 엘름에 대해서 들었어 새로운 포켓몬을 찾았다고 진짜요 교수님 교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왔구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포켓몬을 주려고 하고 있단다 여기 보거라 여기 내가 세 마리 포켓몬을 찾아왔어 근데 한 마리만 골라야 돼 알겠지 예스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누르는 거였는데 노 어어 제발 난 네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요 예스 그래 내가 너에게 바트너를 줄게 여기 포켓몬들이 있단다 하나를 줄거라 자 여기 보면요 이거요 무슨 포켓몬이야 이거 아구 아구몬인가 아구몬이구요 불을 뽑는 불포켓몬이야 그리고 이거는 치코리타 풀을 뽑는 풀포켓몬이죠 아 저거 물포켓몬이었나 아구몬 이거는 불고슴도치 등에서 불을 뽑는 불포켓몬이죠 저는 치코리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치코리타 치코리타를 고르겠어요 딴따라다 딴딴 다르다 어 어 어 너 이제 치코리타가 생겼구나 이제 여행을 떠나구라 그게 내걸 오박사님이구나 오박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 세상에서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널 믿고 있으마 안녕히 계세요 믿진 마시구요 아이템 안줘요 근데 딴딴딴딴 포켓몬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한마리 더 갖고 갈까 이것도 주세요 안되네 정말 치사하구만 그래서 어 치코리타 너로 정했다 치코리타 따라와 따라와 치코리타 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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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코리타와 함께하는 여행 신나는 여행 비그와 치코리타 비그와 치코리타는 과연 과연 치코리 먹이 죽기 쥐 먹이 죽게 이리로와봐 먹이가 없나봐 아 먹이가 없어 치코리타야 미안하다 치코리 밥 늘더라 없어 밥이 일단 여행을 좀 떠나자 치코리타야 여기 너구리가 있는데 꼬리선 가라 치코리타 공격해 꼬리선을 공격해 치코리타 아 안되겠다 돌아와 공을 던져야겠구만 꼬리선 이런 포켓몬도 있어요 하아 맞추었다 치코리 치코리 피그야 나와 화면 가리지 말고 치코리타는 무엇을 할까 싸운다 몸통 박치기 꼬리 꼬리 꼬리선 꼬리선에 꽤 뚫어보기 치코리타는 꽤 뚫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몸통 박치기 자아 으아 쓰러뜨렸네 잡아야 되는데 어? 갔나? 상관없나? 포켓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구구 있다 구구 구구 좀 잡아볼까요? 하 하 어디갔어 내 포켓볼 꼬렛 잡자 꼬렛 포켓볼 어? 잡은 건가? 구구를 붙잡았다 예에이 구구 구구로 구구로 근데 포켓볼 꽉 차면은 어떻게 해요? 구구 구구구 통통코? 이게 뭐야 통통코 넌 내 거야 통통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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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아 맞아라 통통코 삐인치 어디갔어 어디갔어요 내 몬스터볼 신난다 통통코를 붙잡았다 모험은 참 순조롭구만 아직 아직 멀었어 하지만 나는 일단은 첫 번째 어디냐 거기로 가야지 첫 번째 그거 있잖아요 체육관 가가지고 배지를 얻어야겠죠? 무당벌레 배지 노란 배지 괴물 배지 악마 배지 농구공 배지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맨 처음으로 가야되냐 여기는 뭐지? 길을 모르겠어 그리고 치코리타 레벨도 좀 올려야 할까요? 맨 처음인데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흐야 점프로 지나가기 흐야 점프로 못 지나갈 게 낫네 왠지 저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체육관 저거 체육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 가기가 힘드네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 조그맣게 만들어놔도 되는데 맵을 좀 뜯어올걸 아쉽다 생각을 못했네 맵을 뜯어올 생각을 꼬리선 레벨을 좀 올려야되나? 이거 엠엘할땐 어디다 쓰는걸까? 노래 좀 들려주세요 노래가 없으니까 심심하잖아 아! 구구가 나에게 싸움을 걸었다 고작 레벨 2짜리 구구가 가라 치코리타 너의 힘을 보여줘 효과는 굉장히 딴 데 야 치코리타 아니 2레벨짜리한테 한대 맞고 저렇게 반이 달면 어떡해 너무하잖아 너무 약하잖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난 지금 쉬고 있어 뭐하시다가 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넌 여길 지나갈 수 없어 하지만 넌 점프를 해서 지나갈 수 있겠지 뭔 소리야? 그냥 가면 되지 야호 이 노래 딴 거 아이고 좋다 이 노래 좋다 꼬마돌 꼬마돌 잠깐만 저건 뭐야 괴물이 뭐야 이거 헤라클래스 우와 멋있게 생겼다 넌 내 거야 헤라클래스 꼬마돌 꼬마돌도 아 클럽 다 싸움 걸렸다 깨비참 깨비참 무찔러 안돼 치코리타 한방에 쓰러질 것 같은데 깨비참의 노려벗기 방어력이 떨어졌다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한 대 더 때려야 되는데 깨비참이 던져봐 근데 풀 포켓몬이라 어 돌 포켓몬한테 약할텐데 아닌가 아 전기가 돌에 약한가 풀이 돌에 강하구나 그래 나의 나의 포켓볼을 뛰쳐나와 한방에 날려 주마 꼬마돌 잡고 싶다 자 꼬마돌 넌 내 거야 꼬마 꼬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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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켓볼 나 포켓볼 하나도 없어 이제 어떡하지 뭐야 이건 루트 46 마운틴 로드 여기를 지나야지 절로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맞네 길이 없으니까 못 지나가네 근데 일단 나 여기 포켓몬 좀 치료해야 되는데 내꺼 여기는 지금 가는 데가 아닌 거구요 레벨을 좀 올려야 되나 치코리타 아 또 싸움 걸렸네 아 입날가르기 할걸 아 잠깐만 차라리 돌 돌 포켓몬 그냥 잡을걸 치코리타 돌 포켓몬 잘 잡으니까 급소에 맞았다 아 그냥 가가지고 오 좋아 좋아 레벨 금방 오르네 레벨 또 올랐어요 뭐야 또 싸움 걸었어 녀석이 건방진 구구 받아라 입날가르기 아 아 버텼다 치코리타는 버텨냈다 몸통 박치기 가라 치코리타 치코 치코 아 하지만 구구 어 치코야 치코가 통통코 나가라 통통코 너로 정했다 통통코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는 꼬리 흔들기 다시 흡수 자 흡수 통통코는 흡수했다 근데 저 먼저 이거 치료해야 돼요 구구 구구 아 뭐지 내 치코리타 치료해야 돼 어디야 치코리타 치료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지 근데 저 다음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아저씨는 뭐지 아저씨 아깐 안 계셨잖아요 포켓몬들은 불속에 숨어 있단다 갑자기 튀어나오고 나지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의 레벨 7짜리 치코리타를 좀 치료를 한 다음에 배지를 얻으러 가야겠어 여기 마을에는 배지가 없나 여기가 태초마을이라 그런가 일단은 좀 치료를 하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치료 되거든요 뿜뿜뿜뿜뿜 소리가 너무 크다 됐다 노래가 없으니까 심심하죠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뿜뿜뿜뿜 너의 집 저기가 제 집이에요 다른 데서 아이템 좀 뜯어 아 뜯어 가야 돼 주워 가야지 뱀 주세요 누구세요 안녕 나의 남편은 바빠 그렇군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누구세요 안녕 어 그래요 안녕해요 어 어두워졌다 아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포켓볼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누구세요 크리스티 다음말로 어떻게 가 다음말로 어떻게 가 나 다음마을 가고 싶은데 다음말부터 가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치코리타 레벨 좀 올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보니까 저기 돌포켓몬 있잖아요 돌포켓몬이 치코리타의 레벨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돌포켓몬 좀 잡은 다음에 레벨 좀 올린 다음에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을 좀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쪽이 아닌가 어디였지 여기다 여기 아 여기가 아닌데 배는 안 고파지네 다행히 아 있냐 아 절로 가면 되겠다 저쪽이 길이구나 가기 전에 여기서 돌포켓몬 잡고 레벨 좀 올려놔야지 나 불포켓몬이랑 물포켓몬 있어야 되는데 얘 헤라크로스는 무슨 속성 몬스터예요 귀엽게 생겼는데 안녕 헤라크로스 때려 때려 뽁뽁뽁뽁뽁뽁 뽁뽁뽁 뽁뽁 포켓몬 주먹으로 때린다 폭력적인 인간이다 포켓몬 보호협회 신고해야 돼 꼬마돌 잡아 꼬마돌 자 가라치 코리타 꼬마돌 한방에 날려버려 입날 가르기 풀포켓몬의 힘을 보여주마 아 한방에 안 쓰러졌네 용골 옹골참으로 버텼다고 싸운다 입날 가르기 퀵퀵퀵퀵퀵퀵퀵 꼬마 꼬마 효과는 굉장했다 레벨 높은 꼬마돌을 잡아야 돼 또 있네 2짜리 말고 4짜리 없습니까 4짜리 있네 파악 아 얘 이미 배틀 아 뭐야 다른 친구랑 싸우고 있는거야 나니 가라 꼬마돌 입날 가르기 아 꼬마돌이래 치코리타 비켜 헤라크로스 너 뭐하는거야 너 왜 내꺼 밀고 있어 저리가 이녀석아 입날 가르기 쓰러뜨렸다 효과는 굉장했다 40일의 경험치를 얻었다 아 헤라크로스가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귀엽게 생긴 딱정벌레 친구인데 입날 가르기의 매소음을 보여줄게요 으어어어 따가워 이 풀립 따가워 벌레 포켓몬 대 풀 포켓몬 과연 승자는 아 엄청 아프잖아 헉 입날 가르기 축축축축축 치코리 레벨 올랐다 됐다 1레벨을 올렸어 그리고 아직 모잘라 한 더 올려야 돼 꼬마돌 4짜리 착 가라 입날 가르기 데미지 좀 더 올라갔지 레벨 올랐으니까 됐다 한방에 쓰러진다 이제 이제 레벨 팍팍 올릴 수 있어요 레벨 2짜리 다 그냥 아 고리타 돌아와 자 꼬마 꼬마 입날 가르기 축축축축 뭐야 왜 2짜리인데 한방에 안쓰져 4짜리도 한방에 쓰러졌는데 어이가 없네 입날 가르기 축축축축축 됐다 레벨 올랐다 레벨 잘 오르네 독가루를 배웠다 체력이 28이 되었는데 아 근데 레벨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레벨 9로 체육관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근데 밤이거든요 밤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잠깐 밝기 더 올릴 수 있나 밝기 이게 제일 밝은 거야 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끄내나 노래 틀어 노래 틀어 짠따따딴 간다 피그가 간다 피그와 지우이랭 피그와 지코리타이랭은 이건 뭐야 부부? 아 부엉이다 아 무섭게 생겼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드디어 다음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과연 체육관에서 그 뭐냐 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치코리타 여기가 바로 무슨 마을이야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어 체리 그루브 시티야 파랑마을이야 여기서 우리는 최고가 될 거야 바로 배지를 뺏어버리자 럭키 럭키 비켜라 여기다 포켓몬 전출 뚠뚠뚠뚠뚠뚠 안녕하세요 간호수 누나 어머 막 막 들어오면 안되단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희 치코리타가 너무 아파서요 안녕히 계세요 저쩌구 저쩌구 안녕히 계세요 바로 체육관을 찾아갔는데 그 전에 좀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아침에 하면 안될까? 여기가 체육관 아닌가? 이건 뭐야 무거 여기 상점인가 보다 에메랄드 두 개면 포켓몬을 주지 아 그렇구나 에메랄드가 돈이었어 이건 뭐야 머리 머리 뭐야 저거 머리통은 뭐예요 이런걸 어디서나 어드벤처모드라서 아이템 안나올텐데 저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에메랄드로 바꿔준다 몬스터볼 말고 못팔아요 상처약도 팔고 이건 뭐야 뱃지 뱃지를 뱃지로 바꿔줘 뭐지 일단은 포켓볼을 좀 사야겠어요 포켓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만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는 쓰지 말고 됐다 포켓볼을 많이 던지렴 그러다보면 세계 최고의 야구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란다 예이 뭐라구요 야구선수요 저는 포켓볼 마스터가 될 거라구요 이건 뭐야 아이고 아이고 포켓볼 던지마 어떻게 체육관 어디있어 여기 어 나 여기 체육관 어 저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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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아닌데 저거 포켓볼 센터인데 체육관이 아닌가 여기 여기 체육관인가 시티 큐투 플라워 이쁜 꽃들이 많다 니가 관장이니 넌 뭐야 이리 가 관장 어딨어요 여기 관장 포켓몬 바꿀래 뭐 안돼 포켓몬은 소중한거야 뭐라는거야 체육관 어딨냐구 체육관 어딨냐구요 어 누가 포켓볼을 두고왔다 오 두루루루루루루루룩 지도를 찾았다 예이 근데 내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시작 말이야 저 어디서 시작했죠 으 하하하 그러니까 어 스읍 어디가 시작이지 요건가 여기 맨 끝에 아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일단 그래도 지도를 얻었다는게 중요한거니깐요 지도를 얻었다는게 이렇게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네 여기도 또 아이템 없나 템템 템주세요 없나봐 가이드 젠트의 집 체육관이 없나봐 여긴 누구 집이죠 눈두루두 안녕하세요 개비 어 내가 새로운 리더가 될거야 아 리더가 될거라고 리더가 아니라 아저씨가 리더가요 어 포켓몬 트레이너에 도전하겠다고 너는 포켓몬 짐에 가가지고 모든 배지를 얻도록 하려구나 아니잖아 포켓몬 짐 어딨냐고 아 저기인가보다 저건가보다 멀리 떨어진 혼자의 집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아닌가 어디지 포켓몬 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맞나 여기가 포켓몬 체육관인가요 체육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쬐끄만데 여기 아이템있다 뚜루루루룩 상처약을 찾았다 이 녀석 그거 다시 내놓지 못해 안돼요 제 제 가방에 들어왔어요 제 가방에 들어온건 제겁니다 시계인가봐 아 밤이라서 안열은건가 쓰읍 저게 쓰레기통이고 이거 뭐한데야 이거 뭐야 이거 초록 규토리 초록 규토리를 얻었다 어따 쓰는거지 또 주세요 어 뭔가 또 얻었다 달의 돌 세상에 달의 돌 뜯어냈어요 그냥 막 누르니까 더 내놔 더 내놔 플립에서 플립에서 아이템 막 뜯어냈어요 체육관 어디냐고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체육관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니 나 체육관가서 배지 얻어야 되는데 미스터 포켓몬의 집 아 미스터 포켓몬의 집이 여기 있대 가자 앞으로 가면 미스터 포켓몬씨가 나올거야 어 쇽쇽 불충 불충 포켓몬들 레벨이 낮은걸 보니까 약한 녀석들이야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분명히 아이템이 있겠지 무슨 아이템이 있을까 여깄다 미스터 포켓몬씨 안녕 비그야 어 오 박사님이 니가 올거라고 했단다 그래 여기 이 달걀을 받으렴 달걀이 아니라 미스터리 예그구나 너는 뭐야 넌 뭐야 포켓몬 던져보자 쇽 아 안잡아 지네 박사님 요 알이요 알이요 오 박사님 아 오 박사님 아닌가봐 오 박사님 아니구나 누구세요 이거를 오 박사님한테 갖다 주래요 이 알을 알겠습니다 띵띵띵띵띵 왜 났지 띵띵띵띵띵이 난 널 믿고 있겠다 이거 달걀 구워 먹으면 안되죠 당연히 안녕히 계세요 뭐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오 박사님한테 다시 갖다 드리면 되구요 누르다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뭔가를 얻었다 담홍 규토리 규토리를 얻었어요 오 박사님한테 다시 돌아가야되 레이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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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 지도가 봐도 모르겠네 여기가 어딘지 지도를 봐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오 박사님한테 이 알을 갖다 주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어 물포켓몬 아 싸움 났다 구구 구구 입날가르기로 끝내버려 치코리타 입날가르기 레이디바 입날가르기 치코리타 됐다 이겼다 아 또 또 또 또 싸움 걸렸네 입날가르기 레이디바 벌레는 어 잠깐만 너무 쎄 레이디바 너무 쎄요 데미지가 안들어가 독가루를 뿌려 독이다 치코리타 방구 북북북 어 안걸린거 같은데 레이디바 안되겠는데 몸통박치기 몸통박치기 아 몸통박치기가 더 쎄구나 됐다 몸통박치기로 끝나버렸다 독팔이 레벨 너무 높아 시부야 못이겨 못이겨 반대기 얘네들 사실 다 사람이야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는거죠 정말 말도 안돼 여기는 체육관이 없나봐 아니 왜 체육관이 없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물속에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 체육관이 없네 여기는 그냥 마트였네 마트 24시 그 CEO같은 느낌의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어 여깄다 가이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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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지도 갖고 왔어요 제가 어허허 맞단다 모든 신참들이 여기서 오지 너는 몇가지를 배우겠니 네 알려주세요 그래 좋단다 어서 따라오거라 밤에 와가지고 그랬나봐 아저씨가 알려준다 여기는 포켓몬 고쳐주는 데란다 포켓몬 병원이라고 하지 앞으로 포켓몬들이 낫히면 여기서 알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계속 다 들어야 되나 또 따라오라 체육관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뭐냐 아이템을 팔고 사는 되지 아이템을 팔고 살려면 이 에메랄드라는 게 필요한데 잘 모아두도록 하구라 또 따라오거라 헛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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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으로 30으로 가면은 포켓몬 배틀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좀 더 멀리 가면은 미스터 포켓몬의 하우스가 있다 그건 알고 있는데 포켓몬 체육관은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도 뭐가 길이 있나봐 네 아저씨 그리고 이 바다는 보다시피 바다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포켓몬들이 있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거라 아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제가 한 말입니다 지도는 지도는 내가 이미 갖고 왔는데 아 어제 알려줬어야죠 아침이 돼가지고 알려주네 여긴 나의 집이라 한다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요 잘 알아두거라 나중에 고마운 일 생기면은 아 지도 두 장 됐다 아 큰일났네 저 한 장 있는데요 요도도 누르면은 지도 한정 포켓몬 한정 포켓몬이 아닌데 퍼스트 슬롯 뭐요 주 웨어 류 리브 유 슈얼 푸딩 유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구 아 맨 처음 슬롯에 넣으면은 어떻게 해 어떻게 넣어요 아 여기다 넣으면은 아 어 어 아 여기 나온다 이제 아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노래 아니야 이 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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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aser 예 chills 아고 deci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아라도 하나 드릴까요 어허허 필요없다 너나 잘 deh 수거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전 가볼게요 오 박사님 내 집으로 기도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어 정말 엄청난 성과야 여기 보이죠 여기 머리통 스티브 머리통 보이죠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나오는거 봐 스티브 머리통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를 보면서 하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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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사님한테 근데 이 알을 갖다줘야 되니까 알을 갖다주러 가겠습니다 하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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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누구세요 안녕 저거 저거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는 나무가 길을 막고 있다 도끼가 있어야 돼 도끼로 부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노래 틀어 통통코 이거 완전 통통코 완전 약해요 지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다 치코리 타도 애기 땐 귀여운데 지나면 안겨지거든요 치코리 타 너로 정했다 치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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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야지 치코리 치코리 지도 좀 보면서 치코리 오박사님한테 알을 갖다주고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꼬렛 녀석이 입날가르기에 무서움을 부르고 꼬렛은 한방에 쓰러져버렸다 아 또 싸워? 꼬마돌 녀석이 또 입날가르기에 무서움을 부르고 넌 돌포켓몬이고 난 풀포켓몬이야 어? 알겠냐고 돌포켓몬과 풀포켓몬의 상성을 알겠니? 모르면은 몸통 박치기다 이 녀석아 아 치코리 치코리 꺼내고 다니면은 계속 싸워야돼 아 여기가 아닌가? 치코리 레벨 빨리 올랐으면 좋긴 한데 요쪽으로 가야돼 아닌데 요기 아닌데 아 요기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쭉 갔어야 되는거구나 지도바 지도바 어디로 가야할까 모박사님을 향해서 요쪽이다 요쪽이 맞아? 닿았다 다시 태초 마을로 돌아가는거야 치코리타 우리는 이 미스터리 에그를 가지고 금위안양하고 있어 어 아이템이다 잘됐다 못 봤었는데 상처약을 찾았다 예 아이템이다 무려 다이아몬드 3개짜리 아 다이아몬드래 에메랄드 3개짜리 아이템이야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라는거지 공짜로 얻은거야 누가 저기다 놨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잘됐다 아 그리고 이 신발 없으면 굉장히 굉장히 느릴 것 같아요 이거 신발 빼볼까 되게 느려 우와 진짜 한참 오래걸리겠다 저 신발 없으면 못 돌아다니겠어요 여기가 바로 태초 마을이야 그리고 나는 오 박사님한테 자 이 알을 갖다 주는거지 어 뭔가 발견했니 이거야 이거 이거 가지세요 어 이거 이건 알이잖니 네 알이에요 무슨 알인지 모른데요 아니 설마 이건 엄청난 발견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어서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어 어 너는 이거를 포켓몬 짐 챌린지 이게? 이건요 알 어쩌구요 저기요? 아 저기요? 박사님 알은 어쩌구요? 알아서 하렴 무나 하하하하 아하 박사님 알 갖다 드리러 온건데 알을 신경도 안쓰시네 왜 이건 왜 또 달라 왜 안겹쳐져 또 이겁네 어쨌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지를 한번 어디로 체육관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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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재밌었어요 알아 치코리타 너도 얼굴을 보여줘 치코리 치코리 치코리타와 피그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안녕 뿅 치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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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코리타 치코리타 치코리타